고객님, 구해져나 왔습니다. 뭐? 일단 성립시다. 정들은 안 돼. 이놈은 한국에서 수배 중의 살인범이다. 난 살인범이 아니야. 우리 서로 뒤통수 치지 말자. 내가 할 말인데? 개피소로 있어. 왜 기댕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. 진이랑 탐정, 아직 알고 있는 건 없어 보이는데. 정들은 안 돼. 슬슬 벗겨 봅시다. 금방 연락이 갈 거야. 기니 그 아이는 비될 때라고는 가야밖에 없으니까. 지우가 장사관사 만나자고 메시지 보냈어. 그 중국에 가셔야겠습니다. 매기댕 잡으러. 나... 무서워. 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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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.